자, 이번 시간에 다룰 시사표현, 기성세대입니다. 기성세대는 무슨 뜻입니까? 자, 여기에 설명이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맞아요. 사회에서 중심적인 세대를 말합니다. 한 사회에는 여러 나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어른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죠. 노인도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보통 어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른은 아이가 아닌 사람을 말하지만 보통 현재의 사회에서 중심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40세 이상의 보수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40대면 장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장년. 그 밑에는 청년이 있죠. 청년은 젊은 사람들을 말하죠. 청년은 20대, 30대를 젊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요. 40대가 되면 장년이라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거죠. 어른, 그리고 60세 이상.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고령화 사회를 배웠을 거예요. 그땐 65세였죠. 65세가 넘으면 노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노인으로 의미하죠. 노인들입니다. 이렇게 이 중에서 40세에서 60세까지 이 사람들을 기성세대, 혹은 그 위에 있는 노년까지도 다 어른이라는 말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모두 기성세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보수적이에요라고 말하면 옛날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옛날. 세상이 변하고 새롭게 바뀌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는 현재, 지금 지배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제를, 문화를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죠. 그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것을 받아서 아버지, 어머니처럼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 아랫세대에게 전달합니다. 윗세대, 아랫세대가 있는 거죠. 윗세대는 부모님이고요. 아랫세대는 자녀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을 기성세대라고도 이야기하죠. 보통 지금 20세기, 지금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20세기를 산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20세기의 기성세대들은 대부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면, 성실, 검소. 검소는 돈을 아껴서 쓰는 거죠. 돈을 아껴서 쓰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근면하고 항상 참아야 하고 뭐든지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희생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권위적입니다. 권위적이라고 하는 건 내 말대로 해. 내 말이 맞아. 그리고 고집이 센 거죠.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맞아. 그래서 고치려고 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은 기성세대는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고집이 세진다라고 말하죠. 기성세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갖는 어른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성세대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기성세대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됐습니까?